자 경력 25년차에 우리 신동은 원장님 그리고 제자이신 우리 강민구님의 아주 기분좋은 지루박 시연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채 1년이 되지 않으셨는데 우리 제자분이신 강민구님께서 지금 스승님하고 함께해서 그런지 신뢰감이 팍팍 가서 그런지 뭔가 시작이 순조로 와요. 아주 매끄럽게 잘 치시네요. 어깨를 먼저 리드하시면서 어떠세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제 1년체가 되지 않으신 우리 강민구 제자분의 실력이 어떠신가요? 지금 실력으로 따지면 남자가 1년 정도밖에 안되는데 저 정도 칠 수 있는 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 애제자 같습니다. 잘 가르쳐주셨다. 그렇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본인이 또 진짜 열심히 하셨겠죠. 특히 오늘 방송에 울렁증이 있으신 스승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남자분이 지금 시연하고 있는 스핀 동작이나 턴 동작이 너무나 잘해주고 있습니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퇴근하고 그리고 갯밥주 언제나 홍대에서 어슷하고 산문동같이 서로나 엄청 뭔가 이 두 분의 시연에 전형적인 지르방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단조로운 것 같으면서도 여성분하고 남성분의 호흡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남편이란 그 이름은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그 지르방이 뭔가 표준이랄까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정석대로 아주 잘 치시고 계십니다. 깔끔합니다. 아주 남편이란 그 이름은 네 이제 뭔가 좀 더 여유를 찾으셨어요. 두 분 다 이제 미소가 흐릅니다. 그 이름은 남자의 인생 아 네 자 스승님과 제자가 함께하는 시험 무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에는 좀 더 분위기를 바꿔서 블루스의 무대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른 앞선 지르방의 시연에서 저희 기대 이상으로 아주 멋진 무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제 블루스가 시작이 됐고요. 이 무대는 또 어떻게 흐름을 이어 나가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냥 저렇게 무심한 듯 걸어가는 것도 매력이 있네요. 네 그렇죠. 브루스의 매력이죠. 네 이랑 나 sight에 돌아였던 그 사람은 소식 없어 그му한 다음 나름 한글자막 by 한효정 여성분이 손을 잡는게 탱고추는 손을 잡고있네요 홀드 모양을 잡고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금 치시고 계신거는 브루스의 약간 정석이라고 할 수 있도록 지금 뭐 백널이나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카트 그 다음에 언더한터 여자로의 손을 높이 들어서 여자가 여성이 회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또 슬슬 막여번 치고 천설이 길을 울면 나는데 허허라 혼한 그 사람은 소식없어 흐무한 맘 아 네 아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